네 46페이지 심화학습 부동산 이중매매 몇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중매매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았는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판 경우입니다. 이때 이렇게 결정하세요. 적극 가담이 아니다. 아니면 이중매매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뭐하다? 그래서 병이 가서 먼저 뭐하면 등기하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것은 을은 등기를 안했고 누가 먼저 등기했기 때문에 병이 등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형식주의 원칙상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을은 갑한테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권을 못 넘겨봤죠. 그죠? 재산권 관련되니까 갑은 뭐가 되고요? 목적물 인도 채무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뭐에 빠진 거예요? 채무 뭐예요? 불이행에 빠진 겁니다. 아셨습니까? 채불 중에서도 이거는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이건 이행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행지체의 문제가 아니고 뭐다? 이건 이행 뭐다? 불능의 문제로 다룬다. 이행불능 들어가면 이건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없이 바로 뭐한다? 법정 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해제예요? 매매를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내가 준 돈 다 돈 원위치. 그리고 실제 입은 손해를 뭐해서 입중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 뭐할 때? 유효할 때? 2번에 1번, 2번 설명드린 겁니다. 한편 이것이 이중매매가 이제 무효인 경우도 있겠죠? 무효인 경우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했을 때? 적극 뭐했을 때? 네, 병이 뭐했다면 적극 가담했다. 그럼 뭐다? 이때는 이 매매에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결국 무효가 된 상태에서 이 등기도 당연히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 첫 번째 매수인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가담 무효로 진정한 거죠. 그런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무슨 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등기한 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직접 말소, 등청,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따라서 을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을은 갑을 모여서 대위에서 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디 되도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직매매가 무효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3번이에요. 3번. 3번에 1번이 있죠. 그게 A. 가장 중요한 채권자 대위권. 직접 팔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대위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을은 결국 본전치기라는 얘기죠. 본전치기. 그럼 이제 누구하고 누구 남아있어요? 갑하고 누구죠? 병끼리 남았잖아요. 갑병. 그러면 갑병은 갑이 병한테 수익권 넘겨준 것도 갑은 무슨 급여한 거고 불법 원인 급여가 됐고 병도 갑한테 돈 준 것도 뭐다? 불법 원인 급여예요. 따라서 갑병사에서는 서로서로 반환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 이직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 무효는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자는 법이 부활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의 법률관계 있죠. 그게 비예요. 서로서로 무슨 급여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환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해 들어올 것이 겁나니까 병 어차피 다 돈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서 정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한테 또 넘겨놓고 먹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의 등기이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직매매 이런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것도 한꺼번에 해결하세요. 여기 있으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으면 이렇게 딱 선금은 돼요. 이 당사자 목적 여기 이야기는 전부 다 절대적으로 놓으시고 의사표시 영역만 상대적으로 놓으세요. 당사자 목적 관련된 무효 취소는 뭐다? 절대적이고 의사표시 관련된 무효 취소는 뭐다? 전부 다 상대적으로 놓으시면 영역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4번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건너간 정 절대적 무효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C. 따라서 정은 선한 못지 않고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딱 세 가지를 딱 집중적으로 해놓고서 공격하시면 돼요.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첫 번째 적극가당. 그럼 아까 얘기했죠. 병이 알았다 악이다 취득할까 못할까 적극가담이 아니에요 병이. 뭐가 아니다? 그런데 병이 알고 있었어요. 취득할까 못할까 해요. 왜? 악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가담 나오기 전 무조건 뭐다? 유효입니다.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뭐다? 유효한 겁니다.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다? 그러니까 병이 선이고 악이고 뭐 알았다. 상관없어. 다 유효.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극가담. 그래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그래서 이중매매를 가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49페이지 가시면 104조 가랍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 공박경설 또는 무경험원에서 현작의 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주문사항은 간단합니다. 자, 판례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79세가 되셨다. 농촌에 계신 분인데 이 토지가 있는데 3분의 1 가격으로 만약 시가가 9억이다. 그럼 곱하기 3분의 1 가격으로 얼마? 3억의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문 따라 들어가면 갑이 궁박상태에 있거나 또는 경설하거나 또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 있죠. 세 가지 다 갖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셋 중 어느 한 상태에서 관계없습니다. 이런 셋 중 어느 하나 중에도 걸렸는데 이것을 의리 알고 인식하고 이용하는 거죠. 의리 뭐한다?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해서 의리 기부 기부 준 것 준 것은 얼마예요? 3억 제공했고요. 테이크 테이크는 뭘 치르겠습니까? 우리가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 기부 앤 테이크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현재 뭐하다?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리 뭐 취했다는 거예요? 의리 의리 폭리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사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백사조를 폭리 행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령의는 무슨 행위다? 폭리 행위다. 따라서 당연히 이건 뭐다?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요. 무효 그럼 여기서는 이런 얘기죠. 이쪽에 있는 것은 궁박경설 무경험 상태를 의리 악용했다는 것은 갑의 주관적 상태를 악용했으니까 주관적 요건 그 다음 현재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다? 객관적 요건 충족할 것 그 다음 여기 기부를 갖다가 법률 용어로는 급부라는 말을 쓰이는 겁니다. 중건 받은 것은 반대의 급부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반대의 급부 그래서 주관적 요건과 무슨 요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것 네 그래서 49페이지 보시면 서설의 2번은 백사조는 103조 예시규정 결국 불공정 법률행위도 타당성 소속 무효라는 것 자 요건은 객관적 요건 현전 불균형 그 다음 불균형 판정 시기는 계약 당시 기준 주관적 요건은 궁박 궁박은 정신적 궁박도 좋고 경제적 궁박도 좋다 무경험 사회상 경험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몽땅 구비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니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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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리자 악의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알고 악용했다는 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3번 입증 책임 들어갑니다. 입증 책임 기억하고 니은이 있습니다. 아까 또 썼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효력 요건 쓰세요. 효력 요건 입증 책임 여기 나왔네. 아까 쓰던 거 이게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입증 책임은 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갑의 궁박경설 무경을 못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같은 말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추정 뭐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스스로 입증 또 효력 요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 주장 기억 하고 니은이죠.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갑의 궁박경설 무경험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주장하는 누가 갑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그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에선 니은 있어요. 불법 원인급여죠. 그런데 여기 특징은 갑은 당한 쪽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어요. 누구는 이쪽은 불법이 없고요. 누구한테 불법이 있는 거예요. 갑은 불법이 없으니까 반환 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폭리자는 당연히 뭐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죠. 아까 이중매매는 얘도 불법이 있고 너도 불법이 있으니까 서로 서로 돌려못받았는데 여기는 불법이 한쪽은 없고 한쪽이 있으니까 없는 쪽은 이렇게 반환 받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고요. 그 다음에 2번 절대정 무효 아까 했습니다. 의사표시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무효 절대정 무효 그럼 똑같아요. 이 사람이 또 팔았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이 뭐해도 선이라 할지라도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의 취인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4번 별표하세요. 무효행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무효행의 전환은 인정됩니다. 취인 안돼도 전환 된다는 거 4번 판례니까 기억하시고요. 다음 51페이지 보시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채권 포기 같은 단독행이 104조 적용된다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특히 2번 보세요. 증여 2번 별표 증여 무상행에 쓰는 104조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증여는 왜 폭리란 말을 쓸 수가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폭리가 되려면 기부앤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유상행이 매매에는 주고받죠. 기부앤테이크에서 폭리란 말은 있지만 무상행이 증여는 기부만 있지 뭐가 없다 테이크가 없어요. 기부만 있고 테이크가 없으니까 백사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유상행의 매매는 약정 약정에서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금 약정에서 나중에 서로 채무를 이용하면 기부앤테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폭리란 말을 쓸 수 있지만 증여는 무상행위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으니까 폭리란 말을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법리랭이 해석에 가는 겁니다 뭐에 가는 거 해석 지금 목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했는데 목적 내용이 명확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해석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게 나오는데 그럼 요건 또 어떻게 정리하면 딱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갑이 X토지를 팔아 이거 하고 의도 뭐야 X토지 사기로 했어요 이렇게 근데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다가요 그만 Y토지로 표시했어요 무슨 토지로 Y토지로 표시해버린 거예요 Y토지로 그래서 이 불일치를 지금 서로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약이 진행돼 버린 거예요 원래 X토지 팔교를 했는데 계약서에 대한 무슨 토지로 Y토지로 표시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X가 많아요 Y가 많아요 그러니까 X도 두 개고 Y도 두 개네 그러면 이 Y토지 매매 계약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 Y토지 계약은 자 물어볼게요 자 유효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두 번째 무효다 이것도 틀려요 그러면 세 번째 이 Y토지 계약은 성립했다 이것도 틀려요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Y토지 계약은 뭐하다 성립 안 했다는 겁니다 불성립 이라는 겁니다 불성립 아셨습니까 그러면 X토지 계약은 뭡니까 X토지 계약은 첫 번째 X토지 계약은 뭘까요 자 불성립했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X토지 계약은 성립했다 맞을까 틀릴까요 맞죠 X토지 계약은 무효다 틀렸죠 X토지 계약은 뭐하다 유효다 무슨 토지 계약은 X토지 계약은 서로 완전히 퍼펙트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X토지에 관련돼서 서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해석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오표시라고 그러죠 무슨 표죠 이거 X는 뭐죠 아무런 해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그런데 Y토지 등기가 그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토지가 Y토지 등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등기 그럼 이거는 지금 매매 계약을 묻는 거고 그렇죠 이건 등기를 묻는 거죠 Y토지 등기는 Y토지 등기는 자 둘 밖에 없습니다 자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가 아니죠 Y토지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으른 으른 X토지 으른 등기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이 등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으른 아직 무슨 자는 아니다 소유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으른 갑한테 여전히 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놓으라고 X토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갑이 보세요 갑이 X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Y토지를 팔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거 먹고서 그럼 알았다 그럼 Y토지 살게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아니 Y토지 팔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Y가 많잖아요 그럼 무슨 토지로 가야 됩니까 Y토지로 가야 돼 그럼 보세요 똑같이 불일치를 하는데 의사와 표시가 지금 일치하지 않은데 왼쪽은 의사에 초점을 넣어서 해석을 했고 여기는 Y토지 표시로 초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Y토지로 계약이 풀어가야 돼 그래서 의사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하는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표시된 대로 계약이 뭐하고 성립도 하고 계약이 유효로 가고 다만 갑이 나중에 이 불일치를 몰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백구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요 네 이 착오 들어가서 뭐만 충족할 수 있다면 요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는 거다 취소해서 도로 없던 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에서 써먹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제 남아요 여기 보세요 와이터지 취소할 수란 말 쓰면 안 돼요 와이터지 저는 성립도 안 했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란 말 쓸 수도 없고 엑스토지도 취소란 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 딱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xy xy 할 때는 이건 무슨 해석을 하시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시고요 xy yy 할 때는 뭐다 규범적 해석 그러면 의사표시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착오로 인해서 취소란 말이 나오지 이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어떤 경우도 취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표제가 원했던 의사의 초점을 놓고 해석하는 것 때문에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안 나온다 의사표시 착오 취소한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있는 맨국대기 8례 5표시 무해 잘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로 2번 규범적 해석에서 적용 범위에 선 니은 있죠 착오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시가 표제가 아니고 원했던 의사대로 가기 때문에 절대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는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규범적 해석에서는 일단 표시 젠더를 갔다가 불일치를 알게 되면 착오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5표시 무해의 원칙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는 Y토지 취소도 안 되고 X토지 취소란 말은 절대 쓸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 비로소 뭐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쪽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적용 범위에 맨 밑에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죠 그거 좀 읽어두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신분행위 가족행위 상대방이 표이자 내심적 효과서를 마구는 경우 알고 있는 경우 또 상대방이 신시상 요구되는 배를 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표이자 내심적 효과서를 마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자주 읽어주세요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에 가시면 해석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글자씩 외워두세요 거기 당사기도 하는 목적이 있구요 뭐가 있구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인 관습 관행 그 다음에 임의위기적 그 때 뭐다 신의치 특징 한 글자 딱 읽으면 금방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읽으시면 목사임 이렇게 하면 잘 안 까먹을 거에요 자 요때 딱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 중간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당사자 의사가 뭐하지 않았을 때 명확하지 않았을 때 사실인 관습이 임의위기정 보다도 더 먼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에요 목사임에서 사실인 관습이 임의위기정 보다도 더 먼저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구요 자 59페이지 갑시다 제 2장 강의 노트 잘 예쁘게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아까 B 법률행위 종류에서 개수에 따른 분류 그죠 두 번째 이행의 문제 그래서 시험에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 가끔 내거든요 59페이지요 B 그래서 계약해제 그죠 자 단독행위 옆에다 하나 쓰세요 단어 계약해제 그 다음에 계약 옆에다 쓸 말은 합의해제 무슨 해제에요 합의해제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키워드는 처분권 없는 자가 채권행위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행위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그 채권행위 옆에다 써는 말은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뭐 쓴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 처분권 없는 자 채권행위 유효가 되어있고 처분권 없는 자 물권행위 무효라고 되어있죠 네 그거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다는 것 다음 60페이지 가시면 나왔습니다 C 그대로 나와있네요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요건 성립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 후 무효 유효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불성립과 무효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당사자 이 얘기는 아까 했었습니다 의사능력 없으면 무효 2번 행위능력 없으면 몇 번 3번 자 아까 미피피 미피피를 아까 제가 제한능력자로 했습니다 취소 문제고 우측 확장 들어갑니다 당시 또는 장차 확장 가능은 원시적 불륭은 성립했으나 무효이고요 후발적 불륭은 성립했으나 뭐하다 유효 자 후발적 불륭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이행 불륭하고 뭐예요 위험부담 원시적 불륭은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런 문제를 논의했었고요 목적의 적법이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단속규정과 무슨 규정 효력규정 이때 아까 뭐였었습니까 아까 여기 이거 허가지역 허가지역하고 중생등계 해가지고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계는 뭐였었고요 유효 허가지역 중생등계는 무 있었죠 그거 가지고 논의하면 강행법규 단속규정 효력규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 타당성은 선풍기무여라고 되어 있죠 이 선풍기무여의 가장 큰 특징은 맨 밑에 뭐 있습니까 103조 위반 효과 무슨 급여가 된다는 것 불법 원인 급여 자 불법 원인 급여는 아까 어디만 불법 원인 급여랬습니까 여기 여기만 불법 나무진 전부다 불법 원인 급여 아니에요 자 맨 밑에 적법성 무효가 있고 타당성 무효가 있죠 네 그러면 적법성 무효는 왼쪽에서 써볼까요 써보세요 적법성 무효 맨 밑에 있죠 무엇일까요 네 명의신탁 써보세요 명의신탁 자 무효는 적법성 무효고요 타당성 무효는 여러분 아까 했었죠 적극가담 이중매매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뭐다 타당성 무효 명의신탁 무효 적법성 무효 또 화가지역의 중생등기도 적법성 무효했었죠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하고요 다음 이제 62페이지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무슨 표시요 자 이 의사표시는 일단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3단계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은 외우는 게 아니고 끝까지 뭐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반으로 쪼개면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의사와 표시가 뭐하는 거 일치하는 게 가장 좋고 문제 있는 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를 갖다가 알고 하는 것 거짓말한다고 그러죠 그걸 법률용으로 허위표시라고 하지요 무슨 표시요 자 모르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차고 다음 허위표시를 그냥 지 혼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단독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차고 하는 것은 뭘 할까요 차고 하는 걸 무슨 표시요 통정허위표시라 그 다음에 일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기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왔을 때 사기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법전에 107조 통정은 108조 차고는 109조 사기는 110조 자 그래서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차고는 3번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취소 사기도 조문에 뭐다 3번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여기 차고하고 사기하고 아까 여기 행위능력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세 가지만 무슨 사유고 취소 사유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예요 무효 사유예요 그래서 여기 알고 하는 걸 허위표시 혼자 했다 짜고 했다 차고 있다 뭐야 사기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빨리 얘기하면 단통 착 사 무슨 착 사유요 그러면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 이 말을 빼버리고 그냥 바로 들어가요 무슨 표시 단독 허위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기 단통 착사 무슨 착사예요 단통 착사 그럼 해보세요 당사자 성립은 효력은 능능 목적 성립은 효력은 확가 적다 확장 가능 적법 타당성 의사표시 성립은 효력은 뭐다 단통 착사 당사자 능능 목적 확가 적다 의사표시 단통 착사 입이 쫙 붙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세요 그러면 영역 표시합시다 취소가 어디예요 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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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예요 취소가 이거예요 차고하고 뭐하고 사기하고 행위능력 있죠 이 세 가지만 뭐고 취소 사유고 남으니까 전부 다 무효 사유예요 또 불법 원인급여는 여기만 불법 원인급여고 나머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또 절대적 상대적은 의사표시 영역만 뭐고 상대적이고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예요 절대적이다 꼭 기준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럼 놓고서 계속 맞춰가면서 연습하면 뭐 의사표시도 그다지 그렇게 뭐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습하는 정도니까 네 그래서 의사표시 3단계 바로 65페이지에 있죠 몇 페이지죠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자는 경우가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다고 돼 있죠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그거 있죠 그것만 딱 박스에 보세요 그게 허위표시예요 그 허위표시를 혼자 한 게 무슨 표시고 단독 허위표시고 짜고 하는 게 통정의 표시고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차고죠 자 이 차고하고 옆에다 써놓은 말이 뭘까 차고 옆에다가 써놓은 말이 뭐냐면 아까 5표시 무해 아까 했었잖아요 아까 5표시 무해는 뭐였습니까 XYXY 했었죠 차고는 XYY 했었지 않습니까 의사표시 차고는 취소할 수 있지만 XYXY는 어느 것도 취소가 안 됩니다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서 규범적 해석을 생각해낼 것 다음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가 바로 뭐다 사기 강박이에요 그러면 거기 차고는 3번이고 사기도 3번이죠 그러면 단독 허위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뭐다 3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 이제 66표시부터가 뭐예요 의사표시 뭐예요 불일치가 시작될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nching 해줄 neighbours connectivity 및 야 애들 엎 bree anch iencies 勝 screams umbai iology fundamental актер erm stretching поп 십 empez emphasizing 다음 어디 icorn